천계계곡 바로 아래서 계곡의 맑은 물을 담아내는 천계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위부터 계곡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삼삼오오 지인들이 계곡 초입자리마다 즐기고 계시네요. 맑고 맑다는 천계계곡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천계리에 있습니다. 지리산 동쪽편인데 산청에서 진주쪽으로 신녀분 남직거리입니다. 계곡의 숨은 모습까지 보여드리기 위해 계곡 안에서 계곡 따라 올라가 봅니다. 어느덧 초입을 벗어나 중류에 다달았네요.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 계곡과 어우러집니다. 바위도 예쁘고 물도 깨끗하고 호젓하게 즐기기엔 여기쯤이 좋아 보이네요. 소나무 그늘과 바위와 계곡물 사이에서 벌써들 즐기고 계시네요. 참 아름다운 이곳에서 조금 더 오르면 탐방로가 계곡을 가로지르는 곳을 만나는데요. 초입에 비해 덜 붐비고 자리들이 있어 단체로 오시는 경우 추천하는 포인트입니다. 청계계곡은 가족 단위에도 좋은데요. 다른 계곡 대비 단체에 특히 좋아 보입니다. 시원해 보이죠? 어느덧 원시 자연미가 더 풍기는 상류 쪽이네요. 바위도 소도 물달도 조금 더 거칠어져요. 청계계곡엔 유난히 작은 다슬기와 중고기들이 많네요. 그만큼 깨끗하고 참 예쁩니다.